진짜로 진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재밌었나요? 네! 저는 진짜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고 뭔가 첫 공연할 때 떨림과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긴장과 지금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 긴장이 수업 끝나갈 때쯤에서 떨어질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저를 가슴찌게 해주신 서울 토요일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로 팔레트, 제 팔레트가 또 한 칸 채워진 것 같은 기분을 너무 받았어요 진짜 오늘, 오늘 한 칸 또 채운 색깔로 제가 또 좋은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낼게요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이 진짜로 오늘 녹아있으니까 오늘 제가 좀 너무 막 녹힌 게 많아서 제가 부르는 노래들에 서울 토요일 관객들에 뭔가 어떤 인상이, 모습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르는 노래들에 이런 기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짜 마지막 곡으로 마취표 기을 드리고 왔습니다 네, 문화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